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프리티우먼 마리 알렉사 입니다 마리 알렉사 편은 시리즈로 제작되었으며 이번 영상은 다섯번째 시간입니다 그녀의 이번 시리즈 편은 스페셜 버전으로 제작되었으며 그녀의 룩북을 대부분 시리즈에 담았습니다 그녀는 미국을 대표하는 소셜미디어 스타이자 틱톡커이자 피팅모델 입니다 환상적인 몸매 덕분에 그녀는 많은 팬들을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남성 팬들은 그녀의 아름다운 외모에 푹 빠지고 말았습니다 응원을 보내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